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도 이전 소유주가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다가 법의 사각지대로 구제받기도 힘들어 피해자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탁사로 건물 소유권을 넘긴 부동산 업체가 불법 임대를 놓은 오피스텔입니다. 전체 366세대 가운데 공시를 제외한 103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권 사항에 신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대출 금액도 선순위 채권자도 알 수 없습니다. 이른바 깡통주택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면 등기소를 찾아가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용어도 생소해 사기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사기 피해자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전세 사기와는 다르게 피해자 우선 매수권이나 경공매 유예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바로 팔리면 피해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 결정문에 저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대출밖에 없었어요. 강제 집행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신탁 사기 피해자를 위해 소송 유예나 정지, 강제 집행 일시 중단 등의 내용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신탁 회사로부터 동의 못 받을 경우에 건물 인도 소송에서 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 인도 소송의 유예 정지 제도와 강제 집행 일시 정지 제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정부로부터 신탁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전월세 피해자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26명, 전국에선 594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